귀여워. 귀여워. 잘한다, 잘해. 잘 춘다. 잘 춘다. 잘한다, 잘해. 진짜 귀엽네. 귀여워. 귀여워. 주인보다 낫다. 주인보다 낫다. 주인보다 낫다. 감사합니다. 귀여워. 매력이 북받이겠다. 아윤이 양은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방송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방송을 하고 계세요? EBS 프로예요. EBS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프로그램인지 여쭤봐도 돼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딩동댕 유치원. 아, 딩동댕 유치원. 아, 딩동댕 유치원이시구나. 우리 때도 있었어요, 우리 때도. 되게 역사 오래됐어요. 아저씨도 EBS에서 요리 프로 마니엔드 아저씨 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아우, 너무 예뻐. 가만히 계세요. 지금 또 극혐 또 다네. 왜 그래? 자, 우리 조금만 얘기해. 설치지 마세요. 아, 나 처음으로 예쁘다고 그랬는데 왜 그래요? 아윤 양은 동생이 세 명이나 있어요? 네. 이야, 부럽다. 부럽다, 아빠가. 동생이 많아서 좋지 않아요, 어때요? 좋은 점은 모르겠고요. 힘든 점은요. 나 지금 딩동댕 유치원하는 것 같아. 왜, 힘든 점은요? 힘든 점은 밥을 먹일 때가 제일 힘들어요. 밥 먹일 때가? 우리 아윤 양이 밥을 먹여요? 엄마가 바쁠 때만요. 아윤 양이 예뻐가지고. 널 살인데 벌써 똘똘하다. 애들 챙기네, 동생들. 아니 동생들 그렇게 챙기는 게 힘들지 않아요? 음... 조금 힘들어요. 조금 힘들어요. 아무래도 지금 딩동댕 유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톤도 그렇고 그냥 안 하잖아요. 음... 이런 것들이 참 정말 아윤 양. 편집점을 주네, 다. 뭘 편집점을 주네, 다. 인기가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비밀이에요. 있어요? 있어, 있어. 있나 보다. 비밀은 있는 거야. 벌써 남자친구가 있어요? 비밀. 어, 그래요? 비밀. 비밀이라. 그럼 비밀이니까 그것만 모를게. 남자친구 어디가 마음에 들어요? 그만해요.